스타토픽 2부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룡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의룡 의원은 인천 연수구 의리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개원한다고 하는데 개원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10시에 개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오늘 개원을 하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오늘 10시에 물론 그전에 의원총회가 9시 반에 있습니다만 의원총회 끝나고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장단 선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셔야 되겠네요. 의도로요. 준비하실 것도 많고요. 자 이야기 시작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 인천 연수구 의른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전 의원이 나왔고 또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를 해서 전국구적인 인물이 2명 후보로 나왔어요. 이런 후보들 꺾고 선거에서 이기셨어요. 네. 당시 좀 선거 과정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연수구 유권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저는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정치 신인이고요. 그렇죠. 네. 그 두 분은 지명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어려운 구도라고 표가 이제 진보총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어떤 진정성을 유권자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공식 선거운동이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인천 송도나 옥년동 이쪽 연수구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 얼굴 자주 뵐 수가 있었어요. 네. 보셨어요? 지나가면서도 보고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라 입으나 계속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 번 축하를 좀 드리고요. 네. 민경욱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정선거 의혹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께서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그런 걸 제기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는 전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의 이제 손진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같은 당내에서도 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우리 유권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유권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의원님 이력을 좀 보면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교통안전공단에도 계셨고 직전에는 인천국제공공사 사장 지내셨죠. 어떻게 보면 정치 쪽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 정치 시작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인천 연수구 을 지역이었을까요? 네. 그거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가 인천공항 사장 간 게 2016년에 인천공항의 수화물 대란이 터지고 밀입국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인천공항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데 보냈고 2017년도에는 지금 이 터미널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 이 터미널 건설하고 운영 준비하는 데 보냈는데 3년 차 돼 가지고 좀 더 인천공항이 발전하고 인천공항이 인천경제에 더 플러스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송도 지역하고 인천공항하고 플러스를 합하면 공항 경제권이 구성돼 가지고 더 발전하는 인천 더 발전하는 인천 경제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송도를 묶어서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송도 국제도시 지역은 gtx 사업이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출신 제가 한번 지역발전에서 한마디로 일을 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신보다 일 좀 하고 싶어서요. 송도 국제도시의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이 돼서 국제적인 공항 경제권을 구상을 하고 계셨던군요. 예전부터. 그러면 이번 국회의원 4년의 임기 동안 꼭 반드시 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공약 좀 살펴보죠. 어떤 공약들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네. 공약 여러 가지였으면 제일 중요한 건 교통 교육 두 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공중보건이 중요해서 세브란스병원도 좀 빨리 국제도시에 설립하려고 합니다마는 인천 전체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연수일 지역은 그중에서도 송도 국제도시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부의 교통문제도 있고 서울과 연결되는 외부의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엔버스나 gtx 이런 것을 하루속히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 지역에는 자녀분들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학교가 부족해요. 그리고 과밀학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브란스병원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한 5년 안에 완공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제2경인선 구축 이런 사업들도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구체적으로 시기, 예산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한 1년 정도씩은 앞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정도 앞당기겠다. 네. 예산 문제도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구을 지역구는 이 송도 국제도시도 있고 연수구에 또 원도심도 포함을 하고 있는 지역구예요. 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깝지만 환경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군의 지역발전 격차 해소 어떻게 해소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동춘동, 옥연동 지역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래 그 송도 지역이었죠. 국독 국제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주거 환경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 문제. 그다음에 동막역 같은데 에스칼레이터도 없어서 가능한 점 빨리 설치하려고요. 또 청량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들이기도 하고 또 환경 개선. 그런 주거 환경 정비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분들 만나보면 내부 그러니까 인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버스도 상당히 노선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요. 중요한 건 지역경제. 우리 동춘 1, 2동, 옥연동 같은 포함해서 동춘, 옥연 이쪽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 송도역 역세권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가지고 그 일대를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송도 유원지 보건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연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전하는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 지화화도 그동안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실하게 지화화해서 그 지상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체육시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초선의원이라서 재선 중진의원들보다 힘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정치 처음이고 초선이라서 그렇지만 첫째 저는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공직에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냈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인천공항 사장으로서도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의 프로세스 업무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당이라든지 네트워크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죠. 초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 두 분하고도 경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초선이지만 여러 가지 경륜 경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제 친구나 선배들도 여러 정보라든지 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합하면 초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거를 봅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해서 일머리도 잘 알고 일할 줄 알고 또 네트워크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또 초선의원이라서 갖게 되는 신선함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꼽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평소에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한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점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 처음 합니다마는 정치가 갖고 있는 또 당 국회 이런 데 초선의 시각에서 새롭게 보면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초선으로서의 마음을 꼭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약간 초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신선한 그런 시각이겠죠. 말씀하셨던 초선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신선한 시각으로 봤을 때 국회 모습 우리 정치 모습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선이라기보다 우리 당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일하는 국회로 완전히 바꾸자는 거죠.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 제가 정치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반대했던 게 정치 시작하면 사람이 변한다. 좀 나쁘게 변한다. 국회는 싸우는 것만 한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 정말 국민들께 어떤 존중받고 국민들이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덜 비난받는 정말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 초선들이 앞장서야 될 걸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원하시는 상임위가 있을까요? 어떤 상임위 원하십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인천이나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나 다른 산업위원회 이런 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대요. 그렇죠. 국토위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대요. 너무 많은 계신들이 신청을 해서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됐거나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상임위는 없나요? 아직 결정된 거 없고 논의도 일단 오늘 개원을 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선출이 되면 그게 의장단이 구성이 돼서 상임위원장들이 또 선정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선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는 세 경제에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가 많이 잘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데 국회에서는 이번에 3차 추경이 곧 정부에서 제출이 됐고 그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원을 하고 6월에 빨리 상임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돼야 그것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고 국민들의 삶도 훨씬 더 좋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 국회에 들어가시면 1호 정의룡표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계신 법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5가지요? 네. 맞네요. 많아요. 학교 많아요. 네. 학교 많습니다. 1호 법안은 일반적으로 송도 국제도시도 그렇고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생겨가지고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젊은 학부모님들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학교가 입주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당이려면 또 한 3, 4년 기다려야 되고 입주하고 나서 한 4, 5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동안 학생들은 멀리 학교를 당해야 되고 또 학교 지탑원 공사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같이 학교도 지어질 수 있도록 그걸 법제화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할 때 학교가 당연히 오픈돼야 되죠. 맞아요.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시간 갭이 너무 커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다 건설 계획이 있고. 왜 못했을까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문제는 교육부고 이런 도시 주택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고 정부 내에서 부처가 다르면 잘 협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걸 좀 협조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역시 여야가 안 싸우고 협치를 잘하면 아이들 문제도 잘 해결이 되겠군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분들 주민들 청취자분들께 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선출을 해서 당선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대 어긋나지 않게 품격 있게 그리고 일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4년 뒤에 정일영을 잘 뽑았다. 정말 열심히 초심으로 잃지 않고 진심으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개원 앞두고 있는데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5년 후 5명 전체 국가로의 정의영 의원과 sponsorshi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